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장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상포진이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도움 말씀은 박앤김 내과 이태인 원장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인 원장님과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통증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질환으로 악명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대상포진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대상포진이라는 이름을 잘 풀어봐야 되는데요. 혁대할 때 대자가 띠라는 뜻이거든요. 가죽띠라는 뜻인데요. 대상이라는 게 띠모양이라는 뜻이고요. 포진이라는 것은 물집이 있다. 물집 질환을 뜻합니다. 즉 물집들이 띠모양을 이루면서 몸의 한쪽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발병 초기에는 일반적인 감기몸살 같은 피로감, 미열, 두통, 근육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이게 대상포진인지 아닌지 의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감각이 아주 예민해지고 또 살짝 닿는 것만으로도 통증과 자결감 등을 호소하게 돼서 여러 가지 자극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 능력이 떨어지는 감각 저하증을 겪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해당 위치의 내장기관이나 뼈 이런 다른 질환들을 의심하게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지만 당연히 아무 이상도 없다. 정상이다 라는 얘기를 듣게 돼서 환자들이 고민에 빠지는데요. 이후 며칠 혹은 몇 주 정도 지나게 되면 점차 피부에 작은 수포들이 한두 군데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띠 모양으로 포진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꽤 아픈 통증과 간지러움 같은 소양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포진이 없이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는 진단과 치료가 좀 많이 늦어지거나 애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띠 모양으로 포진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대상포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상포진은 우리가 어렸을 때 대부분 수두에 걸렸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수두에 걸려서 여기 코에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대상포진과 수두는 헤르페스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걸렸을 때 격리시키기도 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요. 한 번 걸렸을 경우에는 몸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수년,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의 신경절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다가 일생을 통해서 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면역력이 약해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연세가 들고 하면서 그 틈을 타서 신경절을 따라서 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피부에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경절의 분포를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띠 모양으로 피부 병변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또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보니까 치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상포진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대상포진은 초반에 조기에 치료하면 바이러스로 인한 신경이나 피부의 합병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일지라도 이상한 감각이나 통증, 대상포진에 어울리는 증상 등이 있으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여러 개의 포진이 몸의 앞뒤로 띠 모양으로 분포하면서 진행을 하지만 몸의 정중앙은 넘지 않는 병변이 있을 때 대상포진으로 판단하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에 한번 걸렸다가 회복됐던 분들이 경험했던 분들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재발할 때 벌써 피부에 생기기 전에 이거 그거라고 하면서 그때와 같다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통증을 통해서 한번 걸렸던 분들은 그 느낌이 뭔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피부에 포진이 없어도 치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치료제로 쓰는데요. 항바이러스제는 먹는 약도 나와 있고 주사제도 나와 있고 여러 약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치료는 늦어도 말씀드렸던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기 한 3일 이내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약의 효과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간지러움도 간지러움이지만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치료도 병행하게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일주일 정도 투여하게 되지만 신경의 파괴로 오는 그런 통증은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치료는 오래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섭고 힘든 대상포진은 예방이 중요하겠는데요.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권합니다. 예방주사의 효과는 약 50% 정도로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대상포진이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맞고 나면 혹여 대상포진이 생기더라도 포진의 발생 범위나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 자결감, 소양감 같은 병발되는 증상들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독감 예방접종도 시작됐던데 어르신들께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독감접종과 함께 맞을 수도 있고요. 따로 맞을 수도 있지만 아무런 병이 없더라도 60세 이상에서는 일단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편 영상에서는 대상포진이란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박앤김내과 이태인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